아유 안녕하세요 굉장히 편하게 하라고 해서 너무 편하게 했나? 오래 기다리셨나요? 네? 뭐예요 보면 아 이거요? 아 그럴까요? 무슨 노래 할까요? 다들 서먹서먹한데 깔끔한 노래로 시작을 할까요? 네 두 눈을 감은 채 나를 떠오려 들리지 않아 아무런 소리도 내 가슴 속에 가득 찬 기억들 단 한번도 난 널 잊은 적이 없어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그대로 내 품 안에 안겨있어도 그때 그 눈물 닦아줄게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언제나 너의 곁에 내가 있을게 나는 널 위해 살아갈게 이게 원곡이잖아요 사실 이 노래 원래 버전이 있는 거 모르시죠? 원래 가사가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가사가 후렴 가사가 이게 아니었고 1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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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절 하루만 그 있잖아요 원래 그 가사가 아니었어요 원래 뭐가 있었는데 ost는 좀 더 유치하게 가야 된다면서 그렇게 바꾼 거였거든요 원래 가사 제가 후렴 들려 드릴 테니까 뭐가 더 나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알았죠? 처음에는 하루만 하루만 내 품 안에 안겨있어 좀 유치하긴 하잖아요 솔직히 딱 글만 봤을 때 원래 거 제가 들려 드릴게요 사랑해 떠난 기억들 가슴이 아픈 날이 내게 있다면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 기억을 돌이켜봐도 아무리 네 모습을 떠올려봐도 어느새 너는 사라졌어 뭐가 더 나아요? 이게 더 좋죠?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